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총평과 해설을 맡은 조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수능 전에 참 부담이 되는 시험이었을 텐데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설과 총평을 듣는 친구들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이런 친구들이죠. 잘 오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점 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한 줄평 요약을 해보면요. 신유형에 대한 담력 테스트가 아니었나? 좀 신유형이면서 조금 변형된 문제면서 우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전과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한 문항씩 좀 눈여겨볼 문항들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우리 9번 문항. 남녀의 세포를 매칭하면서 대륜 전자의 위치가 성염색체 있는지 상염색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 기존 기출과 유사하지만 조금만 변형돼도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상동염색체 또는 대륜 전자 찾기 꿀팁. 여기서 설명했던 꿀팁을 이용해서 문제에 풀이할 거고요. 유사 문항으로는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물론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하지만 똑같지 않은 문항들을 우리가 새로운 문항이다 이렇게 느끼기 보다는 비슷한 점을 찾아서 부족한 점을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1번. 이건 좀 신유형 문제예요. 왜 새로웠느냐. 왜 어렵게 느껴졌을까? 새로웠을까? A와 B의 서로 다른 지점에 자극을 주고요. D1과 D2 지점을 1과 2랑 매칭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기본 원리는 선생님이 꿀팁에서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항도 혹시 헷갈렸다면 선생님 설명과 비교해 보면서 좀 부족한 점 잘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5번. 고난도면에서 신유형이 문제였어요. 왜 어려웠냐면 1 플러스 3, 2 마이너스 1의 변화량이 주어진 조건을 이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수축시 길이 변화 꿀팁을 사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굉장히 고난도면에서 신유형이었는데 다인자 유전과 복대림 유전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다인자 유전을 결정하는 한 쌍이 복대림 유전과 연관되어 있었고 또 주어진 확률로부터 복대림 유전자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느껴졌을 거고요. 유사한 문항으로는 2021 7월 교육청 16번. 유사하지만 또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간 유전 그리고 다인자 유전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16번 문항도 아주 이제 좀 까다로우면서 신유형.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해설을 들으면서 본인의 풀이와 비교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18번은 염색체 수의상인데 왜 어려웠을 거냐면 응집 여부를 토대로 부모의 ABO식 유전자를 유추해야 하고요. 자녀 2번의 비불이 파악 후에 얻은 정보로 자녀 3의 염색체 수의상을 분석해야 되는. 그래서 좀 이렇게 퍼즐처럼 짜맞춰야 되는데 순서를 오락가락 했으면 시간이 조금 소요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9번은 상성 그리고 연관관계 파악하면서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였는데요. 의외로 이 상염색체와 X염색체에 존재하는 형제를 파악하는 게 쉬웠습니다. 저 선생님이 가계도 분석에서 강조했던 여유남유나 남류여유의 모순을 가계도에서 찾아내면 비교적 풀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데 선생님과 해설을 통해서 한 문항씩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달. 한 달보다 조금 남았어요. 36일. 숫자를 얘기하면 두근두근하지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쭉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 점이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를 빨리 재점검하셔야 돼요. 수특, 수안, 기출 문제.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풀었던 여타 다른 문제에서 아는 문제는 꼭 맞춘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선지들을 점검해보세요. 특히 1, 2, 5단원에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더 맞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아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는 문제는 꼭 맞춘다는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재점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 아는 문제 1, 2, 5단에서 더 단축하고 그리고 좀 어렵게 출제되는 문항들 근수축, 자극의 전도에서 자기 전달에서 그래프 분석 그리고 유전 문제에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선생님의 이 총평과 해설을 통해서 부족한 점 잘 보완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껏 잘해왔듯이 쭉 잘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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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